안녕하세요 브라질의 남자 Mr.Mister입니다 Mr.Mister의 천재입니다 Mr.Mister의 막내 류입니다 Mr.Mister의 리더 진입니다 매일보컬 타혜입니다 도현입니다 Mr.Mister가 브라질 상품 총영사관의 주대로 12월 13일과 14일 브라질 상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13일에는 제1회 코리안 팝 페스티벌에서 코리안 팝 페스티벌에서 콘서트 K-POP 커버 댄스에서 신사를 맡기려 영화입니다 14일에는 Mr.Mister 감독 쇼케이스에서 저희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선해고 기쁩니다 정렬의 나라 브라질에는 처음이라 브라질 팬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대되고 벌써 보고 싶어요 이번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K-POP 스페셜과 한국 문화원 사이트를 통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다 보셔서 브라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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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